이거랑 비즈찌개 하나 놔주세요 비즈찌개 담아놓은 거 떨어져요 잠시만요 저는 이거 찍을게요 네 잠시만요 산책나물 하나 계란말이 하나 오징어 치아나 이것도 같이 해주세요 어? 그런짓만 하셨네요 오늘 근데 보컬을 어떻게 딸로 키울 생각을 다 했어요 얘기 듣고 진짜 놀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니 아니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대단하지 왜 안 대단해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막 불륜년에 모네 누명을 씌웠으니 얼마나 억울했어 그래 아유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억울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자 만찬해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른 길을 가고 싶어 내 속에 다른 날 찾아 영원히 사랑한 딸을 세지 나의 저세상의 끝에 뭐가 있는지 더 멀리 오를 거야 아무도 나 삶을 다신 살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 삶을 대신 사라지지 않아 맞아요 제가 보니까